경호원 1호입니다 경호원 2호입니다 3호입니다 좌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호원 5호입니다 연예인 경호를 하다 보면은 공항을 많이 나가게 되는데 팬분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짧은 동선에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쭉 나갈 때 스크린도어거든요 그 조그만한 문에 연예인들도 나가고 저희 경호팀 나가고 팬분들이 딱 몰려 나가서 스크린도어가 무너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 발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부딪히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공항케이로 했던 팬분들은 조심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미팅을 갔었는데 스탠딩 좌석이었습니다 공연 자체가 딜레이가 되고 아티스트분들이 얘기를 좀 더 오래 하다 보면은 너무 오래 서 있다 보니 이제 더워서 탈진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이제 터치는 할 수가 없다 보니 진행요원분들이 와서 옆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의 의사가 아 걸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진행요원분한테 옆에 같이 좀 가주세요 하는 순간에 이러고 그냥 자랑하고 쓰러진 거예요 이제 얻고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짧은 동선을 가려고 멘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나갔어요 제가 데리고 가수들도 멘트를 하다가 놀란 거죠 그날에도 팬들이 한 150명 정도가 실려서 나왔어요 엎여서 나왔죠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공연을 하다 보니까 물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아서 편집해 주신 거 아니야? 생방송 코미디 프로에 간 적이 있는데 출연자에게 암심을 품은 팬이 있었습니다 그 팬이 쇼핑백에다가 정체 모를 물건을 담아왔는데 그걸 이제 아티스트에게 던지려고 하는데 제가 제지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콘돔에다가 우유를 담아온 겁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물건을 만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던지려던 순간 제가 이제 손목을 잡아서 제지를 했던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니에요? 우유를? 아 그때 제가 제지를 하지 못했으면 정체 모를 물건을 이 아티스트한테 던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때 제가 참 아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찔했던 순간은 아니었고 기억나는 순간이었는데 이제 아찔했던 순간은요? EDM 페스티벌이었는데 그때 여성분이 많이 취하셔서 EDM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좀 취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여성분이 정신을 조금이라도 못 차렸으면 큰일 났을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새내기이기도 한데 신기하면서도 아찔했던 건데 아이돌 콘서트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입장을 하는 와중에 표를 양도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몇몇 분들이 표를 양도 받으시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입장이 안 되시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죠 사실 입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시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죠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막 대구에서 왔다면서 이걸 보려고 대구에서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콘서트 선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라도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이래 하시는데 안 된다고 했죠 거의 이제 콘서트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그분들께서 이제 다들 화를 내시다가 선물을 받으시고 다들 어린아이같이 웃으시면서 돌아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선물을 가르치죠 어?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 둘 셋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못 얘기했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홀리우드 배우 틸다 스윈튼 님이라고 계신데 한국에서 광고 촬영 때문에 오신 적이 있어요 광고 찍을 때 광고에 문구 커트가 있었는데 여행이 영어로 뭐지라는 문구였는데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이제 여행이 양어로 뭐지? 막 이러고 자꾸 영어가 아니라 양어로 계속 하니까 이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광고 촬영 옆에 계속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테니드아즈님 돌아가고 나서 방송에서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여행이 양어로 뭐지? 이게 딱 듣는 순간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수행하는 동안 너무 친절하시고 한국 음식, 한국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되게 기분 좋게 일주일 동안 수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좋아했던 가수들인데 세계 투어를 돌기 시작을 해요 그분들을 직접 제가 케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행동을 하는 데에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대로이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TV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구나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분들이 마지막에 갔던 게 일본이었어요 아니 지금 이제 하기 전에 일본에 갔었는데 한국에다가 와 아직도 이분들은 살아 계시구나 이분들은 아직도 슈퍼구나 이렇게 느꼈죠 이런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녹화를 하다 보면은 스태프들도 많고 경호팀들도 있고 한데 스타들이 스태프들한테 일일이 그렇게 인사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는형님에 나오시는 민경훈 씨가 있는데 그분이 정말 현장에 계신 스태프들 경호팀들 일일이 눈을 마주치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는 걸 보고 아 정말 TV에서 보는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착하시구나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이 이문세 씨 그 이문세 콘서트였었는데 거의 한 만 3천 명이 왔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들마다 그러니까 다 라면을 주시려고 은세라면으로 포단까지 이렇게 싹 만드셔가지고 VCR하고 같이 라면을 이렇게 드시는 그 영상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라면을 드리는 거였는데 그렇게 팬 한 분 한 분씩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그런 모습도 너무 좀 약간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좀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저희가 사실 라면을 옮긴다고 조금 힘든 것도 있었고요 5분 안에 만 3천 개를 예예 만 3천 개를 5분 안에 그래서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네구나 와 나 소름돋았어 말이 좀 많지 않았나 이게 좀 또 뭐랄까 좀 캔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실내에서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선 저희가 반입을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유리병으로 된 텀블러인데 이것도 위험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유리로 된 텀블러에다가 소주를 담아 오셨던 그런 관객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술 들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연장에 근데 뭐 당연히 실내에서는 음주가 안 되니까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런 거는 버리세요 들고 들어가면 운 좋은 거고 어제만 여기에 놓고 갈 거인 사람처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네 그리고 놓고 가요 공연 중간이나 행사 중간에는 사진 촬영 관리 금지가 되어 있는데 망안경까지 이렇게 들고 오셔서 공연 관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삼각대까지 이래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망안경 가지고 와 굉장히 좀 약간 열정 있는 친구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잘 보고 있었는데 좀 약간 불빛이 비치고 좀 약간 그런 거 같아가지고 좀 수사해가지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캠코더더라고요 망안경 형식에 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캠코더더 망안경인 척 해가지고 이제 들고 오시면 제가 지금 겨울이니까 패딩 모자에다 숨기고 들어오시면 아 그거 내가 얘기하려고 했어 이거 잘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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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으면 조용히 해 우리가 흔히 대포라고 말하는 팬분들이 가지고 나 있는 굉장히 큰 카메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서 물품 검사를 하는데 한 분이 걸리신 거예요 카메라는 지금 안쪽 물품 보관함에 두고 입장 제 입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너무 쿨하게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쿨하게 나가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조심히 봤어요 어느 정도 게이트 밖으로 나가시더니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무슨 후드에 넣으시더라고요 후드 이렇게 넣고 툭툭 털어가지고 옆 게이트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옆 게이트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우전으로 인상착이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걸려서 결국은 막히고 이제 들어가셨던 거예요 아 제가 뒤에 이제 남아있는 두 친구보다 경험이 많고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 약간 경계해서 저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직업 자체가 무뚝뚝하게 좀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경직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성격이 좀 무뚝뚝할 것 같다고 좀 약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속상 있던 적이요? 아니 속상 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 항상 이대파를 하고 정장을 입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나이들이 되게 높게 많이 보세요 뭐 서른다섯 저는 비슷한데 저는 괜찮은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경호 아까 나온 친구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경호원이라는 게 누군가를 지키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CS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야 되는 서비스 직업이 더 강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을 잘하고 하면 이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일단 저는 기계공학을 나왔고요 자동차공학 나온 친구도 있고 정치학 교학과도 있고 아주 다양한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국한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깜짝이야 택하러 가자 이렇게 자본주의 아이들 자본주의 아이들 아직 애들이 저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나 경호원의 매력은 일단은 똑같은 현장이 없습니다 항상 상황 발생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지루하지가 않고 일단은 항상 긴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나를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큰 거였습니다 아 내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좋았는데 왜 그래 경호원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다양한 현장에서 너무 많이 나도 참으려고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